포천에 위치한 한탄강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이요 제가 바로 포천에 위치한 바로 한탄강에 왔습니다 자 이곳은요 진짜 정말 자연 풍경이 정말 멋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제가 오늘 어부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금어기거든요 쏘가리 금어기인데 쏘가리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어도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잉어 붕어 다양한 민물 토종 민물꽃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어부님이랑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탄강 청녀러분입니다 아 오늘도 또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오늘 통발 한번 걷어볼건데 여기 근데 지금 물이 엄청 탁한데요? 그렇죠 아 지금 통발 걷어봐야 돼요 아니 찾아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네 찾아야 돼요 또 또 쓸력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이곳에는 지금 뭐가 좀 주로 나오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대농갱이가 좀 많구요 오늘은 또 이제 고우민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큰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잉어나 뭐 쏘가리도 크면 크고 저같은 자 이 보트를 이제 들고 가야 됩니다 What the way is on? 제가 여기 들게요 발음이 없어가지고 아 바람 넣어야 돼요 또 이제 어부님이 또 해병대 출신 이어 가지고 또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또 만지거든요 바람 엄청 잘 놓쳐져요 어 바람놓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똥부가 있잖아요 네 똥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아 오 좋구만 다들 좋아요? 어 섹시한데요? 하하하하 오늘은 제가 어부가 돼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일을 도우면서 다양한 토종 민물고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패들링 진짜 잘해요 여러분 자 이제 가겠습니다 타세요 오케이 고고씽 오케이 타시죠 네 자 좋아 이게 패들링이 여러분 좀 쉬워 보이는데 그거 진짜 힘들잖아요 이거 은근히 어려워요 이게 생각외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열심히 한 번 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진짜 잘해가지고 제가 하하하하 자 선수교체 했어요 여러분 우와 어 어때요? 오 많이 늘었어요 힛줄 잘 보여요? 힛줄이요? 아 아우 좋다 푸경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어늘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카카오톡 해놨거든요 어디다가요? 쏘가리랑 에 구멍이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그렇죠 저도 오늘 많이 잡아야 돼요 쏘가리랑 장어한테 그 잉어 누나한테도 제가 연락해놨으니까 네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고 어버님이 닭 같은 거 던지셔서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다 오 노틸러스 한방이네요 자 올라온다고 합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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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진 않아요 여러분 우선 시작입니다 시작 첫 번째 네 조심하세요 알렉정대서 내가 뭐지? 지금 많지는 않은데 뭔가 있거든요? 오와 메농갱이 참게 저건 자세기가방생해 주세요 참게 방생해 줄까요? 네 오케이 우리나라 토종 민물개 가장 흔한 친구죠 봐라 오 이거 뭐지? 참전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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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죠 정말 이뿐 관상으로 많이 키우더라고요 참중고기도 나왔고 이거 보들치인가? 돌고기구나 돌고기 돌에 붙어 사는 물고기인데 가장 흔한 친구죠 그리고 이거 줄납자루인가요? 네 맞아요 이 친구도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죠 와 진짜 돌고기가 여러분들 한탄강에서는 넘사벽이에요 한탄강 돌고기는요 정말 진짜 큽니다 오 많이 잡혔어요 오 뭐예요? 많이 왔어요 오래 많이 선식하는 고기들이 이 통발래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어떤 친구들이 disgr subway 우와 돌고기 대농깅이 맞죠? 네 대농깅이 통과리도 있네요 이야 진짜 많다 근데 얘네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걸려요 잘 우와 통과래 대농깅이 이만하라고요? 사이즈가 좀 좋아요 와 대박사건입니다 쏘거리 오 진짜 쏘거리 나왔다 아이고 온개구리도 나왔네 아 이거 온개구리 엄청 많아요 온개구리는 이제 피부에 독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절대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방생 저는 맨손으로 못 만져요 아 무서워서요? 아 징그러워요 아오 와 꺽지도 있네요 꺽지도 우리나라 육식어종 중에서 작지만은 굉장히 날쌔고 육질이 좋아서 많이들 먹는 그런 토종 민물고기거든요 얘 너무 작으니까 바로 방생해주겠습니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있나요? 네 좀 많은 것 있는데 여기 오 오 뭔가 큰김맣지 막한데 사이즈 괜찮아요 아이고 민호 걸렸던 여러분들 여기서 낚시하지 마세요 걸리면은 바로 어부님 이거 노틸러스 닫 들고 띄어갑니다 와 오 종개도 나왔어 종개도 있고요? 네 무슨 종갠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콤꾼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 어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새코미꾸리라고 댓글에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아 새코미꾸리 종개인 줄 알았는데 자 여기 보면 미꾸라지 같이 생겼는데 새코미꾸리라고 하는 추정되는 친구가 나왔어요. 이야 그리고 이거 대농갱이잖아요. 와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대농갱입니다. 머리는 약간 동작의 빠가살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매기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자 그러고 작은 건 놔줘도 되죠? 그렇죠 그렇죠. 에그 귀여워 가. 저도 원래 항상 놔주는데 그거 대신해서 해주시면 아 야야야 아파요. 찔립니다 여러분들. 꺽지는 진짜 다 작은 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꺽지는 놔줘야겠네요. 나중에 30cm대 도와라이. 좋습니다. 와 벌써 수확이 너무 좋은데? 저 3개 더 건나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지금 한 3개? 오 좋아요. 이곳은 바로 한탄강. 아니다? 말아보는데? 말 아니다. 아예 블록덕인. 그래도 지금 수확이 되게 좋고 이거 말고도 삼각망이라 해서 따로 있거든요. 사실 그 삼각망이 되게 좋지 않아요? 실적? 그렇죠. 삼각망이 최고죠. 손발은 조금 더 고급어종이 이거는 이동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돌 옆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오 어종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오 여긴 풀어줄 게 없네. 배 많이 부른 애들은 좀 설레 있어요. 아 배 많이 부르네요. 얘가 부른 것 같은데 가고 얘도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아 추가적으로 산란하기 위해서 큰애들이랑 또 방생을 해주시네요. 제가요.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면 됐죠. 네 얘도 부른 것 같아요. 봐라. 어휴 운 좋다. 네 다음 통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이거는 이번에 건 뭐예요? 통바리야 삼각망이에요? 통바리요. 이것도 통바리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오 왜요? 엄청 많아. 오 뭐야 여기 훨씬 많다. 대농갱이가 엄청 나오는데 오늘? 대농갱이가 진짜 맛있는 어종이거든요. 야들야들하죠하죠. 오늘은 오 우와 매기 미우기 오 미우기가 뭐죠? 까딱 매기. 얘요? 개국 매기. 예 얘가 계곡맥이라고요? 그쵸 어? 요거 맥이 아니에요? 미유기예요 그렇게 큰 거 처음 보셨죠? 와 나 이거 지금 처음 봐요 이게 깔당맥이라 한다고요? 네 미유기 아 미유기 아 이렇게 커지는구나 오 정말 신기한 거 봤습니다 엄청 크죠 누치야 여러분들 누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맹물고기 중에서 좀 맛도 없고 해서 많이 안 먹는 그런 어종이에요 어요 쫙 구하니까 얘는 풀어줄게요 자 통발 하나 더 어? 뭐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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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라가 들어갔네 자라하면 또 빵님인데 아이고 여자친구 생각나네 근데 자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또 보호종이어서 사실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놔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와 자라 왜 이렇게 커 와 자라 위험하잖아요 엄청 위험해요 힘도 세고 이거 보세요 오우 와 공격성이 세네요 얘네를 보면 어 얘 앞으로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오 물고 들어가는구나 끊어줘 내꺼야 끊어 내놔 내놔 자라야 이제 가서 자라 또 오 등 딱딱해요? 여기는 물렁하고 이게 다 콜라겐 덩어리가 돼요 오오 자라를 많이 먹었대요 오 생긴 거 봐봐 가서 자라 잘 자라? 이제 강망 이제 강망 강망에 제발 들어가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수확은 우선 좋고 어 여기 쏘발이 좀 많네 또 들어왔네 또 들어왔네 파라 강망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오늘 대농경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 와 대농경이 진짜 살벌하다 진짜 5kg 잡힌 거 같아 네 와 다음 강망에서 기대하기를 여기선 노진 안에 대자 여기서는 안 해도 돼요 와 이거 진짜 이건 상강망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손 가리키는 거 이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여긴 통발이 3개 있는 거죠? 상강망이라서 이게 고기가 올라오는 고기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음 올라오는 고기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여기 고기 좀 많을 거예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좀 많을 거라고 합니다 어 뭐야 왜요? 오늘 빵꾸 다 놨어요 네 빵꾸 아 그러네 어 뭐야 빠져나갔네 동그라네 이게 밖으로 나와있잖아요 이게 네 보고 나갔어요 지금 아이고 그래도 혹시 몰라요 안에 많을 수도 있어요 우와 오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잉어다 잉어 맥이요 맥이 맥이라고요? 잉어 맥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토종 민물고기 중에서 최고로 큰 형님 올라오십니다 이제 올라옵니다 가자 와 미쳤다 맥이도 엄청난데 오셨어요 맥이 와 오늘 미쳤다 오늘 조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훨씬 이거보다 많았을 거예요 아 나가서 그런 거죠? 많이 나갔어요 우와 얘가 꼈었네 얘가 꼈어요 맥이가 헉 맥이 이거 한 50 되겠다 잠깐만요 무서워서 못 잡겠다 이거는 저 잡아볼게요 맥이가 꼈어요 지금 딱 보시면 아 맥이가 여기 진짜 꼈네 얘가 범인 우와 와 이 정도면은 대략 한 진짜 50 되겠네요 충분히 되겠네 제가 팔 길이가 한 2m 되니까 하하하하하 그다음에 잉어가 진짜 큰데 잉어는 한 70? 80? 힘 너무 세요 와 이거 안 잡힌다 이거는 약간 블랙입니다 블랙 황금 잉어가 아니라 블랙 계열이에요 하하하하 우와 예... 방생 해줄게요 에 방생해야 되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으하하하핳하핰핰 이렇게 해서 으앙 잘 갈아 오호홍 풍덩한 거 봐 봐 칭 자 이제 두 번째에요 왼쪽 편을 한 거고 이제 중앙 거 중앙계 제일 많이 들어 있어요 중앙계 많이 들어 있어요? 오오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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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야 창어 두 마리 창어 두 마리잖아? 진짜야? 왜 이렇게 많아? 창어 두 마리 와 창어 엄청 크다 와 이거 진짜 참게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아 오늘 기억났어 와 이머에다가 막 이건 진짜 초대박이다 이거는 야 진짜 창어가 나왔어 와 나 이런 통말 지금 처음 봐요 와 두 마리다 사이즈 좋아요 여러분 초대박 났어요 지금 지금 안에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와 우리 잉어 형님도 오셨고 장어 누나 두 분 오셨네 와 장어 진짜 크다 틀어줄게 네 하나 둘 와 장어 튀어나갈 거 봐 무섭다 조심해 와 두 마리죠? 세 마리죠? 세 마리죠? 하나 둘 셋 우와 세 마리 나왔어 이거 사고쳤다 이거 우와 우와 호방에 세 마리 나왔어요 워 아 이뻐라 엉렁하다 대박이다 진짜 와 힘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미쳤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진짜 어디서 봅니까 이게 한탄강이니까 이렇게 보지 와 한 톤밖에 안 나와 몇 그름your strength 몇 GR 정도 될까요? 700 800 와 오 뭐야 잉어 아 잉어구나 아 순간 붕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붕어보다 그 거보다 커요 아 진짜요? 자 붕어 아 잉어 풀어주고요 얘 뭐예요? 어 누치요 걔는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니 누치 아까 아니라 다를까 지금 60cm 짜리 나왔네요 오늘 진짜 정말 좋은 구경도 하고 재밌는데 지금 장어가 아까 보셨죠 3마리 인식이나 들어갔죠 저희 이런 거 처음이에요 1마리 3마리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 카톡했다 했잖아요 아 맞다 아 감사합니다 카톡 제가 낮에 단톡방 들어가 있을게요 아 초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모래무지 땅에 있는 슬러지랑 또 다양한 인기들 이렇게 긁어서 먹어가는 청수물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하나 더 남았죠 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야 진짜 이하가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감을 이 영상에서 지금 보여줄진 모르겠는데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하고 아 이런 게 어부의 이게 재미지 않을까 재밌기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익적인 면도 되고 진짜 나와라 제발 오 나오려고 그래 여기는 쏘가리 4자 와 여기도 많다 와 대박 아 여긴 장어 없다 없는 거 같아요 느낌상 한 군대로 다 가는 거 같아 그래도 대박 나옵니다 나이스 오 여기 닭고기 진짜 많다 오늘 진짜 재밌네요 여러분 이야 따뜻 쳤어요 거의 우와 어우 여기 잠깐만 천연기념을 바로 풀어줘야 돼 야 바로 가 그다음에 꺽지 작은 것들이랑 참개 작은 것들 또 업 하시는 분들은 잡으면서 중간중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다 잡고 나서 방생해주고 하거든요 진짜 양심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으시면 되고 안 볼 때 제가 다 풀어주겠습니다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상 찼네 오요 오늘 어떠신가요 좋은가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아하하 행복한 얼굴 장어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거 혼자 들고 다니세요 자 오늘 잡은 친구들인데 정말 많이 잤죠 오늘 수확이 너무 좋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야 잡아온 장어를 살려줍니다 와 진짜 크다 짜잔 저거 진짜 80 이상 되지 않을까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이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부님은 이렇게 어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와 장어 2마리 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통과에 장어가 3마리 들어갈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오늘 진짜 한 건 했네요 진짜 대박 사구쳤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마리 좀 꺼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쏘가리가 정말 멋있는 친구 한 마리 있어요 와 이거 미쳤다 우와 우와 여러분 쏘가리거든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거 크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면 면 4차 될 것 같은데요 우와 진짜 장난 아니죠 이만한 쏘가리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봅니다 이렇게 큰 애가 이 무늬도 장난 아니고 지느러미도 장난 아니고 와 진짜 멋있게 생겼죠 표변무늬 전 이거 보고 싶었어요 아 입도 엄청 크구나 야 무튼 오늘 이렇게 즐겁게 어부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오늘 정말 운이 좋게도 장어 세 마리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다양한 토종 민물고기를 어부 체험하면서 한번 느껴봤고 한번 재밌게 봐왔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꾸득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